한국에너지공대 윤희준 총장의 해임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자부가 한전공대 총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국정감사장에서 공방이 오갔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적절한 학교 운영의 책임을 물어 윤희준 총장의 해임을 에너지공대 이사회에 건의한 건 지난 7월입니다. 하지만 아직껏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대학은 석 달째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법은 임원에 대한 산업부 장관의 인사 요구 권한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논란을 낳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권리 등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산업부가 법적 근거 없이 총장 해임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 약간의 위협성이 있다. 그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해임을 건의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적 해석과 유사 판례를 들어 총장 해임 요구는 타당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장에서는 애초에 총장 해임 요구가 과한 처사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앞으로 열리게 될 에너지공대 이사회 결정이 중요한데 이사장인 김동철 한전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해임안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요구에 적극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한전은 이사회 개최 시기를 논의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분야 전문가를 꿈꾸는 전국 학생들이 모여 이제 막 학업과 연구에 첫걸음을 뗀 시기. 총장 해임을 놓고 여야가 질의한 공방을 하는 사이 대학 운영이 불안정해지면서 오게 되는 각종 피해는 학생과 교수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